다음은 대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광역시 중구 서대전역 인근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복합단지인 서대전역 한국아델리움이 분양합니다.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까지 지어지고요. 아파트 195가구와 오피스텔 22실 총 217가구 규모입니다.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. 개백로와 경부고속도로, 호남고속도로, KTX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 서남부 터미널 등 전국을 잇는 교통 넥트워크와 대전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2호선 유청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단지 인근에는 버드넷초, 중과, 문성초, 삼육중, 제1구, 대신고교 등이 자리해 있어 도보통학이 가능하며 세이백화점과 코스트코, 홈플러스 등 생활인프라도 갖춰져 있습니다.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 보증을 받은 현장입니다. 입주는 2024년 11월입니다.